사망 5제 시절 신화시대 신동 씨 신동 씨 만든 쟁기 신동 씨 만든 쟁기 조긍은 서로 앞을 세우고 조긍은 서로 앞을 세우고 상하평 깊이 갈 곳이다 상하평 깊이 갈 곳 깊이 갈 곳 깊이 갈 곳 후직은 본을 받어 후직은 알죠? 곡식이나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잖아요 네 번째 박 시작 후직은 본을 받어 백곡을 뿌려놓니 곡용생어 지은 책력 시작 백곡을 뿌려놓니 용성어 지은 책력하시죠 허리 돌아왔네 하 시절이 돌아왔네 하 시절이 돌아왔네 하 시절이 돌아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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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 강사 뒤여 강사 뒤여 거기까지는 했구만요? 그렇지? 저 건너 갈미봉 하나만 더 배워 그 다음에 이제 중증머리 넘어갈 것이야 저 건너 갈미봉이다 저 건너 갈미봉은 비가 묻어 들어온다 비가 묻어 들어오려 들어온다시다 들어온다 우리 최선임 박자감각이 엄청 좋다 들어온다 시작 들어온다 들어온다 저기 열 번째 박까지 쉬고 온다는 열 하나 열 둘 들어온다 오륙박에서 들어온다 시작 들어온다 굿굿굿굿굿굿 들어온다 시작 들어온다 굿굿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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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정확해 들어온다 들어온다 무장을 허리 두르고 삿갓을 써라 무장을 허리 두르고 삿갓을 써라 무장을 허리 두르고 무장을 허리 두르고 한 번 더! 무장을 허리 두르고 삿갓을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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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봉어 이러면 봉으 봉어 이러거든 우리 전라도 말이야 그게 진짜 좀 졸실하지만 따라서 오세요 저건너 갈미봉어 저건너 갈미봉 피가 묻어 들어 온다 피가 묻어 들어 온다 까지 어를 하고 온다 하라고 이제까지 멋들었대야 피가 묻어 시작 피가 묻어 들어 온다 다섯번째에서 그냥 들어 가야 시작 피가 묻어 시작 피가 묻어 들어 온다 아니야 열하나 열두로 해야지 하나 더 한 박자 더 가야 돼 시작 들어 온다 시작 들어 온다 들어 온다 시작 들어 온다 들어 온다 웅장을 허리 두고 창가슴을 써라 롤롤롤롤롤롤롤 상사지요 마음대로 끝나면 안 돼 상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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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사지요 상사지요 고맙습니다 등등 Cool 질 이런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